갈릭 추가했습니다 여러분 와 맛있겠다 내 것도 하나 만졌어요 여기다 쫙 뿌려줄까? 아니 걔는 찍어 먹을래? 이렇게 소스에 찍어서 먹어볼게 내가 먼저 음 고기 부드럽다 소스 듬뿍 찍어 맛있다 아 매콤하다 매콤해요? 매콤하니요? 음 음 이것도 듬뿍 찍어 맛있어 물에 뿌리면 안되나? 듬뿍 찍어봐 뿌려줄까? 그럼 편하지 않나? 아 맛있다 이 고기 자체가 맛있는 고기야 나중에 내 생일 때도 이렇게 해도 되겠어 그렇게? 너무 맛있어 고기를 잘 선택한 것 같아 애니가 좋아하는 고기 스타일을 일부러 이걸로 샀는데 가끔 데이트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내 생일보다 더 근사한 것 같은데? 통새우 내 생일 때는 나가서 먹었잖아 자기야 나가서 먹으러 집에서 이렇게 할까? 못 먹었었는데? 애니가 싫어하지 않나? 아니 저녁에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내가 지금 심의로 기울였지 내 친구 부모님께서 아빠 동영상이 추천에 떴대 신기하네 신기하네 이거 음식도 아빠가 하는거지 아빠가 하는거지 아빠가 하는거지 근데 돈가스 같은 것도 아빠가 직접 튀겨 네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해돋이도 좋아서 근데 다들 소고기가 더 맛있어?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? 저는 돼지고기 사람마다 달라 선한 고기 스타일 내가 가끔 분위기 있게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아빠는 둘 다 좋아해 아빠는 소고기를 더 좋아해 근데 우리가 소고기만 사잖아 비슷비슷해 돼지고기는 가끔 먹은게 엄마나 엄마는 소고기는 안 먹으니까 아빠가 사랑해 먹고 살기 위해서 언니는 소고기를 더 좋아할 것 같아 아 귀가 싫은데? 아 혜연이는 채소를 좋아했지 언니는 야지국방 좋아해 응 프링글스랑 예니는 솔직히 소고기가 괜찮아 돼지고기가 괜찮아 난 둘 다 좋은데? 오케이 근데 가끔씩 먹는 소고기는 맛있는데 맨날 먹어도 맛있어 응 그렇지 원래 소고기는 특성상 마인드에 오면 맛이 없어 가끔 먹어야 맛있어 맨날 먹어봐 싫어 뭔데? 새우 아니야 새우 아빠가 아까 새우라 그랬어 난 입이 건강했고 멍득도 애도 했어 미니돈까스 아니었어? 아니였어 통새우 새우맛 나더라 응 통새우야 새우가 맛있는 줄 안 먹으니까 술꾼같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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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세로 먹어보이니까 근데 샐러드는 내가 밖에 따른다 따랐는데 되게 크다 응 이 정도 딱 좋아 딱 이 정도 크기가 좋은데 그래? 응 다행이다 스파게티는 아빠가 집에서 잘하니까 밖에서 하던 게 아깝다 약간 떡볶이는 약간 그런 게 있어 파는 맛이랑 틀려 파는 맛이랑 집에서 하는 맛이랑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약간 근데 된장찌개가 틀린다 진짜 아까워 이게 파는 거고 이게 이렇게 집에서 만든 거 그런 거 사잇점이 확실히 있어 오 스파게티랑 고기랑 같이 먹어볼게 스파게티랑 고기랑 같이 먹어볼게 뭐야 여기 층이도 있다 진짜 좀 이거 근데 이런 거 진짜 뭐야? 아빠가 옷에서 하는 거야 오리털 거위털 그 옷 알잖아 응 페이 가고는 날이야 어? 페이 응 빵빵했죠 어제 먹던 거? 응 이거 먹어야 돼 빵보다? 응 나는 빵보다 이게 더 낫던데 난 위에가 차라리 없고 빵만 있으면 좋겠어 근데 빵은 난 더 맛있던데 채영이도 빵 이거 줄까? 응 이렇게 엄마한테 너무 조각이 하나 얘님도 하나 줄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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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희는 안 먹어? 응 왜? 안 땡겨 응 그래 너 이거면 돼? 애들은 맨 위에 이 부위를 이게 푸딩처럼 뭐라 그러지? 좀 하잖아 이게 식감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가 봐 아니 맛이 별로야 응 그냥 콜라겐 같아요 응 콜라겐 그래서 싫어할 수 있어 상큼해 응 잘 먹었습니다 나는 빵이 더 맛이 없던데 빵이 너무 좀 푸석푸석하다는 그런게 좀 있어서 별로든데 아 크런치인가 보다 응 그렇지 초코알무에 들어있어요 응 고기는 다 먹었네 잘 먹었다 상큼해서 많이 먹었네 응 오 잘 먹었다 푸딩게스 살까? 하지마 아니 먹을 건 먹으라고 나는 아까워 나 다 먹으라고? 그 사람은 먹어줘야 돼 나 살 수 있는데 어떡해 나 운동하고 가야 돼 근데 숟가락 한 번 그렇게 빨아야 돼? 나 이거 다! 다 먹을게 다 말고 반 잘라줘야지 그래 그래 고마워 푸딩게스는 솔직히 야! 마지막 푸딩게스는 이 맛이 제일 맛있어 우리 마지막 날에도 케익 사야겠는데 왜? 마지막 날이니까 오빠 우리 마지막 날엔 좀 근사하게 할까? 마지막 날에는 케익을 사지 말고 내가 만들어주려고? 내가 스파게티 저번에 맛있게 먹었다는 거 있잖아 그거랑 알리올리유? 알리올리유 말고 감바스하고 봉골레 봉골레하고 그런 거 몇 개 해서 해줄게 마지막 날에는 하여튼간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먹고 케익은 하지 말자고 케익은 좀 질려 아니 술은 아빠가 먹는데 많이 하 그래 봐 아 아 아 아 아 아